안녕하세요. 진또배기 방송중입니다. 진또배기, 진골그릇 이런느낌이 있죠. 지금 저쪽은 모기가 저쪽이 많은 것 같아. 가입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런 날씨에 종점을 가면 어마어마하게 산 잘 보일 것 같은데. 구름 진짜 멋있는데. 모기때문에 내가 볼까. 어디서 차량을 한잔 하고 차량을 한잔 하고 놀까. 차량을 한잔 하고. 차량을 한잔 하고 어디 갈게 있나. 넌. 머리 깍 propia가 됐나. 어제 머리를 까맣고 lagi 내가 어제 머리를 까맣prech 했나. 힘들어. 아멘 아멘 열차 타고 기다린다 영원한 사람아 목이 많은 것 같아 저쪽으로 가야겠다 여기가 목이가 좀 많아 이동해야돼 어떻게 이동하지? 바로 이동해야겠네 바로 이동해야겠다 바로 이동하지마 바로 이동하자 바로 이동하자 여기 목이 너무 많아 여기 목이 너무 많아 여기가 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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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we are the future 진또배기방송중야 나는 진또배기방송중야 진또배기 걸어간다 우리 먼 훗날 시절 무지개색 펼쳐지는 우리의 전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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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파랗뿌네.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서 위쪽에 있나? 아 파랗뿌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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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늘이 좋다 하늘이 엄청 좋다 하늘이 엄청 좋대 와 진짜 풀어 진짜 풀어내 아파 아파 하아 왜 이렇게 흐려 이제 흐르다 하늘이 혹시 다 먹으면 더 강아지 하늘이 정백이가 너무 좋아 하늘이 너무 좋대 하늘이 형릉이 하늘이 Saf이 하늘이 아기 때문에 하늘이 형릉이 하늘이 너무 강아지 하늘이 생기는 하늘이 하나 하늘이 하늘은 어 지금 또 배기 힘들어 가방 먹어 아 살았어 아 힘들어 아 근데 다 젖었죠 아 오늘 버스 타고 갈까? 버스 타고 올라갈까 생각해 나가 앞에 둘씩 묵고할 때 점심 날아갈 것 같아 옆에 안에 한면에게 날씨가 좋아서 가네 밥먹고 온거야? 밥먹고 어디로 갔대? 오빠랑 좀 놀지 그래도 밥먹고 오빠랑 좀 놀지 내가 밥먹을 땐 내 앞에서 아 정말 아 덥다 근데 생각보다 덥네 아 오늘 택배 안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머 지금 여기 surgир 아 아 아 어